하나,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. 우리는 선배이다.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돌보는 선배이다. 우리는 시민이다.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. 우리는 돈, 주의, 학벌 앞에 침묵하고 숨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런 세상을 꿈꾼다.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. 우리는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자도 아니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보무트 이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선배 시민이 걸어가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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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